이번 비디오에서 처음으로 external creator를 공식적으로 보는 거지만 무섭지않고 무섭지않아요. 전 옛날에 그 external creator 쓰는게 무조건 싫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있다만한 그 surface go였으니까 컴파일링 하면 되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때 러스트가 현재 러스트 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컴파일링 할 때 당연히 그 러스트 자체의 프로그램은 빠르겠지만 컴파일링 하는게 너무 싫어서 거의 안쌌어요. 근데 anyhow, great. 일단 먼저 try to make numbers 이런거 다시 만들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string 두개 들어보고 이거를 숫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let my integer equals int.parse 이거를 integer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잘 됐으면 약간 언어 없겠지. 그래서 잘되면 숫자가 나오고 안되면 returnError. 여기서 returnError. 그래서 안되면 뭐 error. parseIntError. 막 그런게 나오죠. 그 다음에 my float equals float.parse fho로 할까요. 그래서 이런거 이런 깔끔한거 쓰는게 좋아요. 러스트에서 가능하면 느낌표 느낌표. 익숙해지시면 되게 좋아요. 이제 다시 모모컬으로 바꿀게요. try to make numbers. 먼저 잘 되는거 하나 있고, 안되는거 하나 있고. second try. 이번에서는 첫번째가 안되고, 두번째는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건지. 당연히 box.dineError도 되죠. 그리고 이제 box으로 사용할게요. 이제 box으로 사용할게요. 이제 box으로 사용할게요. I'm going to find it. I'm going to use standardError. Error. Error. Results. 이런식으로 result이니까 무조건. 만약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마지막으로 OK 아니면 error. 그래서 OK를 주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돼요. 뭐 그럴 수가 있고. 근데 Anyhow를 조금 더 편리해서 Anyhow도 보여드릴게요. Anyhow는 이런거 result. 일단 좀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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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Error. Anyhow가 에러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음 일단 프린트해서 보여드릴게요. First Try. 근데 여기서는 아 중요한게 그 ParseIntError가 원래 그 스탠드 라이브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우리만의 음 어떤 다른 에러타입 그 지난번에 비디오면 뭐 CompanyError 이런거를 다 사실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그 임시적으로 어떤 그 리턴 resultValue가 나와야 되는데 에러타입을 만들기 귀찮으면 아 그것도 Anyhow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음 먼저 어떤 다른 점인지 그래서 먼저 음 Anyhow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아 일단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는 거고 디버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음 간단하게 그래서 원래는 그 아 아 ParseIntError 어떤 에러인지 음 아래 원래는 그게 다 나오지만 아 Anyhow는 조금 대충 그 그 속에 있는 아 정보만 Invalid Flute Literal Invalid Digit Found String 그리고 일반 그냥 Anyhow 에러가 생기는 거고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보가 사라지는데 음 하지만 대신에 자기 에러 타입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음 음 음 음 if x x equals 9 if x 9 yeah does anyhow uh oh x shouldn't be 9 you gotta tell him exactly how go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anyhow ooo 오오 쭈욱 추워 쭈욱 추워 세미콜론이 빠졌대요. 문제가 생겼네요. 다른 사이트가 있지만 이거는 아마 익스터널 크레이터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도해야겠어요. 잘 됐어요. 에러로 깜빡했어요. RETURN ERROR 그래서 Anyhow 마크로는 ad hoc 그 순간에 에러를 만들어주고 에러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펑션을 쓰는데 여러가지 에러타입이 있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는 잘 됐고 이건 잘 됐고 근데 또 다시 에러가 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Anyhow Macro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정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With Context 여러가지 멋진 거 있어요. With Context 이것은 어떤 에러가 있고 Additional Context 그래서 어떤 좀 엑스트라 정보를 더 더 줄 수가 있어요. With Context 저는 이거를 회사에서 좀 많이 써요. So With Context 그래서 대부분 뭐 String 이나 그냥 Stir Extra Info Is Here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이것도 에러타입 임시적인 에러타입이 되는데 Extra Float Info Is Here 아 이거를 좀 삭제하고 그럴 거면 똑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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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임시적으로 이런 특별한 추가 정보를 얻고서 그래서 integer를 만들려고 했지만 첫 번째는 integer는 잘 됐지만 float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my float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하지만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caused by invalid float literal. 이건 word에 있던 정보고 그리고 with context을 이용해서 extra info. 그래서 이 순간에 이런 정보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with context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word에 있던 정보하고 추가 정보가 있고 하지만 그 한 가지만 빠진 게 word에 있던 error 타입 그래서 이건 error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게 parseIntError, parseFloatError 그것만 빠졌고 그것 때문에 Anyhow는 좀 좀 장기적으로는 쓸 수도 있죠. 우리 회사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로 어떤 error 타입을 만들고 싶으면 그럴 때는 thisError 이번에 이번 비디오에서는 안 보겠지만 thisError을 이용해서 structError 어쩌구 저쩌구 정확한 그런 error 타입을 만들 수가 있지만 Anyhow는 거의 95%, 99%의 경우는 충분하고 되게 편리하고 그냥 이런 resultError, resultAnyhow Error만 나오면 이제는 다 맞는 타입이 되는 거고 되게 좋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레이터입니다. Anyhow 그럼 Here holding